안녕하십니까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BTS 연습생 시절 우리들의 맛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쉬어가는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탄이들과 정말 많이 갔었고 맛이 있었던 그런 집들을 소개해드리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가게들 위주로만 준비를 했고요 사진은 2018년 4월에 찍힌 네이버 로드뷰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아마 아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이들이 직접 언급한 맛집도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모르시는 맛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때 이제 저희들의 약간 온기를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도 식당이 운영이 된다는 점은 엄청 맛이 있다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첫 번째 맛집입니다 이곳은 이미 탄이들이 제가 봤어요 자기들이 맛집이라고 했던 토종 흑돼지집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 약간 저희의 최애 메뉴가 뭐였냐면 점심 특선이 있어요 점심 특선이 있는데 제육 특선인가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격을 한 8,000원? 7,000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었죠 7년 전에 7,8천원이면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상추쌈이나 기본 반찬들이나 아니면 제육 나오는 양 자체가 그리고 그때 그 주인 식당 이모님이 저희가 이제 연습생인 거를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공깃밥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 있잖아요 식당마다 그래서 어 너네 어 그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어 저기 가서 공깃밥 먹고 싶은 거 어 진짜 마음대로 꺼내 먹을 테니까 어 가서 먹고 어 열심히 연습해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참 먹었다라고 진짜 막 계속 고기도 막 더 주시고 반찬 같은 것도 되게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간 돈이 조금 있는 날에는 그 이제 비싼 흑돼지 고기 있잖아 그래서 흑돼지 고기에 그 양념된 거 있는데 그거를 가끔씩 먹었던 날이 있는데 어 그런 날은 정말 축제였던 날이죠 음 그래서 첫 번째 맛집 같은 경우는 약간 아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어 이 집은 그냥 바로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자 다음 두 번째 맛집입니다 두 번째 맛집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 뭐 버거킹 뭐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원주에는 7년 전에는 버거킹이 없었어요 오우 헤일노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몇 명은 버거킹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버거킹이 아시잖아요 버거 사이즈부터 감자튀김 엄청 맛있지 뭐 바로바로 튀겨서 주시지 어 그리고 막 추가 양배추 추가 사이즈업 뭐 콜라 사이즈업 뭐 이런 거 되게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연습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이 이렇게 연습이 끝나는 날이 막 가끔 몇 번씩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진짜 자주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하와이 무슨 뭐 파인애플 들어간 버거인가 막 그런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를 진짜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두 번째 맛집은 버거킹으로 뽑겠습니다 세 번째 맛집입니다 세 번째 맛집 같은 경우에는요 어 나들목이라고 하는 비빔국수 집인데요 이 집 이름이 끝에 비빔국수가 있지만 진짜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요 특히 이제 돈까스 비빔국수 제육덮밥이 약간 삼대장 삼대장 느낌이었는데 아마 지금 타니 친구들 연습생이었던 어 그 친구들 이 집을 보면은 아 진짜 저 집은 맛집 인정? 그러면 어 인정 할 정도로 누구 하나 맛없다고 한 적이 없었던 집이었고 하루 3개 중 진짜 한 끼는 꼭 우리 나들목 가서 밥을 먹자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의 그 집이에요 신사 사시는 분들은 어 이 집 진짜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집업해 있으신 분들 아침에 어머니가 안 차려주시면 여기 가서 밥 먹고 출근하셔도 될 정도로 맛집입니다 강력 추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맛집입니다 자 네 번째 맛집 같은 경우에는 어 이곳 또한 정말 너무 유명한 맛집이죠 아마 압구정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 이 집 안 들어 보셨으면은 간첩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맛있는 집인데 압구정에 이제 하루라는 냉모밀이랑 돈까스 전문점인데 여기는 진짜 점심시간에 줄 서서 먹어야 됐어요 어 저가 이제 연습생 이후로도 이제 이 집을 가끔씩 가끔씩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매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그 점심시간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 전에 가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끝나는 시점쯤 30분 전에 가서 빨리 가서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할 정도로 엄청 맛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이 집에 대한 또 저의 또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가 상경한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숙소에 들어간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제가 이제 막 뭐 먹으러 갈 때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윤기형이 그때 당시 아마 숙소에 있었는데 윤기형이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어 지윤님 뭐 좋아하나? 그래서 아 저는 뭐 다 잘 먹죠 형 이러니까 아 그래? 여기가서 밥을 먹자 하고서 이랬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데려다 준 곳이 이 집이었어요 그때도 그때는 줄을 안서서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냉모밀의 그 살얼음이랑 그 다음에 그 돈가스의 그 따뜻함에 바삭바삭함 그 굉장히 크리피한? 크리스피한 그 맛이 그 조합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따뜻한 거 먹었다가 차가운 거 먹었다 약간 냉탕 웅탕 냉탕 온탕 왔다갔다 하는 그 느낌인데 와 진짜 살살 녹아요 입에서 냉몸이도 살살 녹고요 돈가스도 살살 녹아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남준이랑 호석이도 보통 이제 숙소 멤버들끼리 애용하던 곳이었고 남준이나 저나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이 집이 있으니까 가끔씩은 이제 끝나고 이제 먹고 연습하러 갔던 경우도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대방의 마지막 맛집입니다 자 마지막 맛집은 짜잔 어? 뭐야 에이 편의점이잖아요 비투님 편의점인데 뭐가 맛집이에요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CU 편의점은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져 있는 정말 편의점인데 연습생 시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정말 돈이 부족해요 특히나 저희 같이 외지에서 온 친구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긴 하지만 저희도 30세끼를 다 먹고 그 다음에 옷도 사고 어? 교통비도 하고 핸드폰비도 내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항상 부족했는데 그래서 보통 편의점에서 때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편의점에 있었던 거의 모든 메뉴를 모든 멤버가 다시 돌아가면서 다 먹어봤다 했을 정도로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편의점을 애용했는데 당시 또 하나 진짜 또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정국이가 저때 이제 스트링 치즈인가 해가지고 이 길쭉한 치즈 아마 1500원? 1800원 했던 게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싸잖아요 치즈 요만한게 1800원 1500원이면 어? 삼각김밥을 두개 아니면 세트면은 어? 세개까지도 먹을 수 있었어요 원플러스원 하면은 근데 그거를 스트링 치즈를 정국이가 이제 전자렌지에 돌려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나봐요 알바생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정국이가 전자렌지에 그거를 원래 한 10초 정도만 돌려야 되는데 이제 정국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형! 이거 전자렌지에 30초 이상 돌리면 안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 30초 이상 돌리면 늘러붙지 그렇게 돌리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국이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는 막 음식을 고르고 있었는데 정국이가 갑자기 안 돼! 아씨! 아아아아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국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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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러니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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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요! 큰일났어요! 이러니까 왜? 왜?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어? 제 치즈 다 녹아버렸어요! 형! 어떻게 해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정국이가 절대 10초를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국이가 이 치즈 이런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서 꼭 이렇게 먹었어요 아! 하면서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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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갓 꺼내면 이 치즈가 진짜 쫙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폭포수처럼 아! 이렇게 해서 받아 먹었던 네 그런 귀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크 정시 막 이렇게 뭐 섞어먹기 막 이런 조합이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거 유명하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저희는 이미 이것저것 진짜 많이 섞어 먹었어요 진짜 막 라면에 삼각깃밥 말아먹는 거는 아주 당연지사였고 방금 그 스트링 치즈에다가 햄버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그 녹여가지고 스트링 치즈 위에 얹어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진짜 다양하게 엄청 많이 맛있게 먹었었던 거 같아요 아! 그런 추억이 있는 아주 저희들만의 최고의 맛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끝! 노! God! Please! No! No! 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맛집은 아니고 제가 이제 로드뷰를 보다 보니까 어 당시에 옆에 저희가 살던 곳 옆에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공원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어 가져와 봤는데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약간 연습생 때 이제 연습이 끝나고 나서 바람 쐬러 가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제 어 얘기를 하러 가자 할 때 막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 곳인데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게 저때 저 공원에서 어 지민이랑 같이 갔었는데 밤에 지민이가 저한테 그때 막 복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민이가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와 지민아 너 어떻게 이렇게 몸 관리를 해 그러니까 어 형 제가 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 하면서 그때 플랭크 자세라고 있어요 그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던데 플랭크 자세라고 이렇게 땅바닥에 발이랑 팔이 대고 지지하면서 버티면서 이제 복근에 이제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탁 정자세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민이랑 막 몇 초 버티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땀 뻘뻘 흘렸던 그런 기억이 또 있던 것이고 그래서 아 참 추억이 돋네요 암튼 어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한 그 당시의 추억에 다들 빠져 보셨었나요? 좀 더 생생한 경험을 어 위에 로드뷰로 보여드렸는데 어 영상을 보고 느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은 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생생한 느낌을 받았으면은 해서 어 정말 준비를 좀 많이 해오려고 한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여기까지구요 어 요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분들 어 물론 따뜻한 날씨에 계시는 분들은 어 어 여름 감기도 무섭습니다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국내에 계시는 분들 진짜 모든 분들 몸 건강하시고 어 다음 영상에도 어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어 그때 다시 만나요 아디오스 안녕 안녕 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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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